니코 여기 와서 막 잤잖아 아니 아침에 이제 한국에서는 엄마 같애도 할머니 시골 할머니 집 가면 일찍 일어나거든? 일찍 일어나서 막 밥 준비하고 막 그러거든? 근데 엄마 그때 아마 조금 기대 여느니는 일찍 일어나요? 안 일어나고 늦게까지 자고 엄마 화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기는 문화 그냥 그런가 보다 大家好, 저는 샤완과 마마 大家好,久不见 안녕하세요, 샤완과 나이 나이 저는 나이 나이예요 너무 오랜만이네요 너무 오랜만이네요 3년 만이에요 니코, 그쵸? 면이를 본 건 3년 만인데 어떠세요? 너무 너무 좋지 그때 봤을 때는 이제 금방 볼 줄 알았잖아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지금 보게 됐잖아 그래서 엄마도 어저께 엄청 떨렸어 나도 똑같아요 3년 동안은 한국에 못 갔어 그니까 한국 집에 가서 자 샤완과 오이 많이 준비했어요 제사? 제사? 응, 제사하는 거는 많이 준비했어요 맞아요, 맞아요 싸는 거 아니야 그 집에서 준비해요 요리해요 시골에서는 전도 집에서 막 부쳐야 되잖아 그냥 요즘에는 그냥 좀 젊은 사람들은 그냥 막 사서 하거든 할머니는 이제 그러는 거야 사서 하면 그 제사 조상한테 화났어? 엄마도 힘들어 어 힘들어 엄마도 많이 힘들어 왜냐하면 그 많이 준비해서 지나고 나잖아 그럼 부부싸움이 많아져 아하하하하하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보다는 덜 하잖아 도와준 사람들, 안도와준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근데 남자들은 그게 뭐 당연시 이렇게 생각해보려고 여자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하니까 왜냐하면 할머니 생각하는 남자는 그 부엌을 못 가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남자들이 좀 도와주고 싶은 사람도 할머니 이렇게 뭐 눈치 보느라고 또 안 도와주는 생각도 있고 막 그럴 거야 응 그래서 집에 오면 이제 부인들이 막 남편한테 막 뭐라 하는 거지 명절때 이렇게 뉴스 보면은 명절 지나면 꼭 이혼하는 부분이 나오거든 니코 여기 와서 막 잤잖아 아니 아침에 이제 한국에서는 엄마 같애도 할머니 시골 할머니 집 가면 일찍 일어나거든? 하하하하 일찍 일어나서 막 밥 준비하고 막 그러거든? 근데 엄마 그때 아마 조금 기대 며느리는 이제 일어나요 하하하하 엄마 생각해는 왜 며느리가 안 일어나요? 일어나서 엄마 뭐 도와줄 거 없어요 막 이러거든? 네 근데 니코는 계속 자 하하하하 근데 그 다음날도 계속 자 하하하하 니코 잠이 많잖아 어 그래서 그냥 응 그래서 잠이 많은가 보다 하하하하 편하고 그러는 건 아니었어 엄마 진짜 청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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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보esse 뭐 얘기를 들여? 아 시골이... 왜냐면 우리가 마 мар아... 진짜 마마를 완전히 헷갈학교는 안 일어나고 늦게까지 자고 엄마하고 화난 적이 한 번도 없어 저기는 문화그냥 그런가 보다 하하하하 좀 늦게 일어나는다고 그게 막 일찍 일어나잖아 근데 사실은 맘도 시골에 가서 할머니네 가면 일찍 일어나서 막 거긴 또 그렇게 안 하면은 막 할머니가 싫어해 시골에서는 이제 당연히 막 그런 건 줄 알고 엄마도 그게 힘들었거든 엄마 진짜 청사랑 엄마 좋은 며느리, 나쁜 며느리 아니야, 나쁜 며느리가 아니고 엄마 항상 7시 정해? 그럼 제가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? 6시 반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면 돼 내가 경혜한테 물어봤거든 코가 밥 채워서 먹어봤어? 그랬더니 안 먹어봤다던데? 밥 진짜 안 해줬어? 한 번 더? 안 했어 전통적인 한국 남자는 아니야? 어려운 게 가치 맞아 맞아 그런 거 계속 해달라면 싸울 수밖에 없잖아 맞아 내일도 늦게 잤어요 됐잖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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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